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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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스인 서울시청자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대스트랩! 안녕하세요 모친이었습니다. 네 저희 세번째 미니앨범 위얼나롤러 챕터2 U&Me가 드디어 발매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앨범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번 챕터1 스토리를 이어서 이번에는 응원해주신 분들이랑 같이 꿈을 향해 좀 달려가보자는 포부를 담은 앨범이구요 첫번째 타이틀곡 런 같은 경우는 사일런스 장르의 곡인데 되게 퍼포먼스가 주된 곡이고 두번째 타이틀곡 여름안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센치함을 볼 수 있는 되게 발랄한 노래입니다 자 그럼 팝스인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희 멋진 녀석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러 갈까요? 예쓰! 출발! 싸우고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멋진 녀석들의 메인보컬 다온이구요 저는 저희 팀의 가상최의 단신을 맡고있고 저희 팀의 메인보컬이니까 저희 이번 타이틀복 여름안에서 한소년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니 향해는 내가 있어 바람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녀석들의 메인보컬을 갖고 있는 동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동원 페이스지만 형님 라인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메인보컬이니까 런 타이틀곡 잠깐 불러드릴게요 오 오 오 오 오 오 높이 올라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녀석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고요 저는 팀에서 메인 댄서와 리드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팀 안에서도 창작 안무를 해요 그래서 저희 곡 중에 여름 안에서도 제가 짰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원 앤 투 어 노래 불러주세요 샐러블를 가슴이 달려 정말 생각하면 어 우리의 재미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멋진 녀석들에서 매일 래퍼를 맡고 있는 송혜입니다 이번 여름 안에서 랩 한 소주 부탁 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둘, 셋 를 잡고 싶어니 몸을 해 를 깨고 싶어니 아내 또 그리고 취미는 사투리고 특기도 사투리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레이스고 사랑합니다. 패스 랩 퀴즈의 멋진 여수 뒤에 서브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좋아하는가는 운동이고 댄스 커브를 좋아합니다 복근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둘째 호령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멤버들 사랑이 많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할까요? 계속할게요 저는 둘째 형이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멋있어요 잘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좋아하고요 달려가요 런 네 안녕하세요 멋진 여수의 막내 백결이고요 저는 제일 나이가 적어서 막내예요 그리고 제가 성장서를 좀 많이 알지 않는데 10세인 선배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도 중량 중이더라 그리고 자이언트 선배님 마법의 성을 진한 우리 막내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백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진 여수 들어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고 활기차음과 피지컬을 맡고 있었지만 활기차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피지컬을 또 하늘이 형에게 뺏기는 중이 활차인인 것 같아요 네 키가 190이고요 어 달리기도 잘하고요 제가 아이옥대에서 아이옥대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어서 네 운동도 잘합니다 아이옥대 190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여수 들의 유현입니다 네 저희 멤버들 모두 잘생기고 키도 크지만 형이 더워요 제가 김에서 비주얼과 최상실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living here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재미있게 많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 봐요 edu 자 렛츠고 자 고맙습니다. 간다, 간다. 야! 야, 야, 야! 약자, 약자! 터키다. 터키다. 고맙습니다. 무슨 소환이에요? 댐프야 댐프. 간다! 한, 둘, 하나. 헤이! 역시 멋있네요 역시 성공인가요? 이건 성공으로 할게 저희가 바로 멋진 녀석들입니다 저는 너무 심해서 일부러 당황한 척 좀 했었거든요 일부러 틀린 척 틀렸어요? 틀렸구나 아니요 아닙니다 이상하다 이게 신문지가 작아서 저희가 5명 정도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희 동생들 라인이 있잖아요 키 큰 사람들 동생들이 더 키가 되죠 동생들이 키가 크긴 하지 형들이 키가 작아요 양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연 씨, 호령 씨, 하늘 씨, 해결 씨, 활찬 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Let's go! 결정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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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셋 와이프 성공 2단계는 진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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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한번 점겨볼까요? 둘, 셋 호텔 세곱 11회 종자 와우 아 이거 굉장히 덥다 10분 뒤 같이 뺏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느껴지네 이야 3단계는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의 사랑이 느껴지네 사랑이 한 30초 주실 때 이렇게 멘탈을 해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들으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형 이렇게 하자 여기 바로 놓고 이렇게 손을 잡아 서로 당기는게 아니 이걸로 대충 네비로 올라와 또 올라와 시작 뜨거워 나 왔어 아 너무 다들 너무 뜨겁더라구요 지금 몸에 막 열나고 지금 막 가서 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명은 평균 신장 88 아니에요? 그쵸 그쵸 어쨌든 안타깝게 이번 게임은 실패로 마무리가 됐네요 6명을 지코 선배님의 아무 노래 쌤 1끈 스탠리키즈 하려면? 메뉴! 신메뉴! 패스! 포인트라고! 소아! 정답! 정답! 이대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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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보여줘! 아! 이거 패스! 아! 두 번 남았어! 두 번 남았어! 포인트라도! 제목! 두 번 남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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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떨려 너 생각하면 멋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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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였어요! 아쉽게 저희 세 번째 게임 아홉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저희 앨범 타이틀곡 물론 여름안에서 7월 8일 발매됐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녀석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팝스윤 소울 시청자 여러분! 팝스윤 소울 시청 많이 해주세요!